당연히 구명조끼죠. 저도 낚시하다가 바닥에 빠졌었는데 구명조끼를 살려줬었죠. 구명조끼. 한 번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착용해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. 구명조끼를 입는 습관을 들인다면 바다로 가는 길이 더 즐겁겠죠. 해양 레저 활동 시에는 물론 어업 종사자들도 구명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용도와 자신의 몸에 맞는 것으로 착용해야 합니다. 다리와 허리를 연결하는 생명줄은 꼭 채우고 몸에 맞게 꽉 조여주세요. 해양안전. 작은 실천이 사고를 예방합니다.